이민호 선수 2사람 다 테크니 팀 소속이라 이번에 테크니 팀 성적들이 다 좋네요 아 다운 네네네 정민호 선수 시세로 들어가는 걸 만났거든요 만나서 어떻게 내냐니까 졌다고 아까 3세트에서 지금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민호 선수 어제 서종삼 선수가 쳐보더니 또 많이 늘었다 얘기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매일 느는 같더라고요 네네 세병창 선수 방금 이런 포인트 드라이브 같은 거는 알면서도 계속 강하게 되더라고요 손목씨 워낙 좋아서 손목임이 좋아서 예측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16강 김성태 선수가 경기도 네네 드라이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잘 되는 날인가요 자 2대1 네네 네네 걸렸는데 아 스트록 네 3대1 상황됩니다 엄지척 눌러달라고 네 맞습니다 시청자 100명 가까이 되는데 엄지척은 아직 40명도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이 스커시티비를 오래도록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저희가 홍보가 잘 돼야지 또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하길 원하신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아무래도 연맹 측에서도 조금 더 방송을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들어봅니다 자 음 알고 있어 영서가 구독인거 자 영진언니도 왔네요 자 확실히 ASB 보다는 공이 잘 나오는게 안 나와요 네 공이 느려 보이긴 합니다 공이 잘 아 아 자 다시 아 송명진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와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구독도 누르셨죠 자 라라제이 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아 서브 좋았어요 아 아 자 럭키인가요 약간 럭키 럭키는 아니고 뒷벽 맞고 앞벽 쪽으로 옆벽을 타고 나가서 네네 옆벽 맞고 뒷벽 맞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이 약간 길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자 니게 잘 들어갔어요 시스파이브 아 아 고스트 자 맞아요 현달아 맞아 저 자리 마구볼 됩니다 하하하 거기 들어가면은 마구볼이 됩니다 네 상탠보 죽여서 네 보스트로 깔끔하게 자 상승세를 아 오 공 잘 빠졌어요 노홍감 선수 어 게임볼이네요 게임볼 괜찮은데요 음 아 노홍감 선수도 한동안 자기샷을 못할만큼 그 슬럼프가 왔었었는데 네 지금은 다시 또 잘 떨쳐내고 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 계속 운동하는 방법은 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깨지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옵니다 슬럼프는 네 누구든 노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얼마나 더 짧게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지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아 아 아 자 다운이 됐어요 아 자 타이브레이크 가네요 네 노홍감 선수 저런 실수를 조금 줄여야 되네 사실 공격적인 선수들한테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도 타이 타이 자 가주길 바랍니다 잘 자 김명구님 온감비 잘한다 하하 김본영이 온감비를 응원하고 있네요 네 와 받았습니다 아 자 보스트 다운됐죠 9대8 네 아 아 지금 아 실수하면서 지금 포인트를 서로 주고 있어요 자 라라제이님 어우 이미 눌렀습니다 이미 눌렀습니다 어우 이미 눌렀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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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진짜 하하 하하 지민ight 잘 받았죠 한 번 더 아 약간 빅살 인상이였어요 아实iffe 아이고 허무하다 네 막판에 DULO 줬네요 자 서동삼 선수 게임 들어갔나요 저쪽에 아까 김동우 선수가 아직 안 들어갔군요 김동우 선수가 있는 거 보니까 자 오늘 노안감 선수도 보면 게임을 잘 이끌어 나가다가 후반부에 공격 실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자기 본인 실수로 포인트를 자꾸 줍니다 보면 양 코트에서는 지금 새내기 여자 남자 결승이 진행되고 있네요 자 우리 홍석군과 저는 우리 팀 이순준 연합연시 한번 갈까요? 네 저희 한번 다리같이 스승을 모시고 네 쩌룩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트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박수를 크게 치나 했더니 아 수간네요 자 1세트를 주고 나면 노은가 선수가 약간 좀 심리력으로 몰릴 텐데 아 경기 잘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자 멋진 크로스샷이 들어갔네요 자 서동삼 선수 들어가네요 아 너무 좋았죠 자 좋았습니다 공 길이 로브 공 길이 아주 좋았어요 아 방금 포스트 손으로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일수고 한번 해봤는데 아 굿샷 최명창 선수 저기 어떻게 보면 공격의 파토리 중에 하나죠 근데 저기 솔직히 병창 최명창 선수는 길잖아요 짧은 선수들 저거 안 됩니다 저 길이에서 저 지나가는 곡인데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저도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실력이 안 돼서 그래 그렇군요 자 로브 서브 좋았고요 아 좋았습니다 자 영진 언니 나도 눌렀어요 그럼 언니 이때까지 안 누르고 봤던 거야?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자 모든 차시 부럽습니다 라라제이님 김명구님 나도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자 5대2 상황이네요 자 게임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끝까지 우리 집중력 놓지 말고 아 아 znaj다 자 지나가 버렸죠 아 그쵸 불러드리니까 채팅 막 하게 되는 매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팅 막 해주세요 자 우리 연임순 연임순이야 좋아요 여자 아 잘 들어갔네요 이거 다음 경기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8강에서 4강들이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코트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호열이 무슨 경기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자 전호열 전호열 씨 원하는 경기가 뭐예요 농감 선수가 비디오 리플레이를 산안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비디오 리뷰가 안 되죠 아 자 게임볼이었는데 확실히 유리코트라 보니까 뒤에서 공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저는 최근에 보드코트에서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천천히 공사하는 바람에 근데 지금 ASB도 쳐보니까 너무 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대회장에 가셔서 미리 그 대회 코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회 전에는 호열아 동성오빠 경기는 지금 동우랑 저쪽 코트에서 해서 보여주질 못하네 안타깝다 우리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서동산 선수 경기 게임 치는 거 봤는데 아 아주 잘 치시더라고요 네 아 정말 희망을 갖게 되는 저는 서동산 선수의 경기를 볼 때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요? 아 내가 아직 스쿼시 늦지 않았구나 오 8대8 상황 됩니까? 아우 자 노문감 선수 대회장 선수 마무리를 못하고 네 동천까지 적용했는데요 타이죠? 타이브레이크 네 아 잘 받았어요 아 서로 리샷을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요 아 나도 믿죠 자 다시 서로 닉샷을 크로스 닉샷 하나씩 주고받았는데 다 앞으로 받아냈어요 소윤이 다리는 괜찮니? 다리 발목 삐었던데 아 소윤이 발목 삐었던데 아 소윤이 발목 삐었던데 네 박소윤 원가복부 파이팅 아 자 2세트는 노문감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네 잘 잡았네요 네 최병경 선수 마음을 좀 놨죠 네 점수차에 게임볼에 점수차가 많이 나서 네 마무리를 좀 했었어요 네 네 3세트 가게 되면은 이제 체력적인 분야도 있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서동삼 선수 게임이 시작됐는데 보러 갈 수가 지금 이쪽에서 뭐가 배정이 될지 몰라서 게임이 흥기씨 왔네요 남흥흥기 이거 홍흥기씨 맞죠? 자 원가비 3세트 갑니다 흥기씨 저쪽에서 다 진행했어요 한애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자분 결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리코트에서 네 원래 얘를 영상에 아 결승전인가 네 그래서 생각에는 여자 결승전 경기가 여기서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촬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국 여기 청주 스포츠 그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유리코트에서 여자 마스터 결승을 진행하고 그 경기 끝나고 나면 또 남자 마스터 경기도 여기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이 경기가 지금 8강 경기라서 이 경기가 끝나면 또 4강을 해야 되거든요 선수들 쉬는 시간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좀 줘야 좋은 경기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3세트 그렇죠 최연님 내일 몸 많이 아프죠 선수들 이게 저희가 평소에 이만큼 운동은 해요 경기에서 하는 것만큼 운동은 하는데 워낙 긴장을 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서 다음날은 좀 아픕니다 몸이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팀 덤덤 화이팅 남우 흥기씨 오늘 덤덤이 성적이 안 좋아 8강에서 다 테크니와 만나서 지금 테크니에게 준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아우 자 좋은 샷이네요 깔아서 흥기씨 다음에는 꼭 나오세요 자 드롭 예 실수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실수를 주는 샷들은 주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안타까워 9점에서는요 자 받았는데 아우 드롭이 떴어요 아우 야 이번에 몸쪽 공격 기지성이었죠 방향이 뒤로 들어갔는데 농업술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노렸다면 천재 농갑이 몸을 노렸다면 현장은 천재 아우 관리가 짧아요 잘 뛰네요 두 선수 아우 농업 선수 실수를 하네요 이야 아쉬운 마음에 얼굴이 묻어나오네요 거의 제가 하는 실수랑 비슷한데요 실수는 다 비슷하지 않나요 자 129명 시청 중이시고요 아우 자 영리한 샷이네요 상대방을 보스트로 자 구석에다 몰아놓고 반대쪽으로 드라이브성 공을 빼서 자 서동삼 선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 세트 스트로 맞죠 스트로 자 아무래도 서동삼 선수 한 세트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이름에는 안 나오거든요 코트 안에서 네 지금 코트 안에서 아 제 말이 맞죠 네 정말 멋진 드롭이에요 네 이게 자 서동삼 선수 1세트 김동호 선수가 이겼다고 하네요 자 2세트는 조금 더 분발해서 멋진 샵 보여주길 기대할게요 아 멋진 드롭 남자동인 새내기부룹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동인 새내기부룹 결승전은 D 코트 D 코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박성우 선수 박상우 선수 박성우 선수 박상우 선수는 D 코트를 마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좋은 샷이에요 드라이브 네 속았어요 박상우 선수는 속아서 그대로 서 있었죠 아 나이스 자 마스터 두 선수의 게임이라 한 점 한 점씩 아주 재미있게 올라가네요 멋진 샷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네 정말 정확한 발리드록 늑샷 했다 3세트 되는 발리드록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분이 들어왔네요 직수월 아 드라이브 자 7대6 다시 최병청 선수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두 선수 다 체력적으로나 힘든 상황인데 자 정신력으로 끝까지 잘 밀고 나가주길 여기서 실수하면 안되는데 원가봐 자 8대6 매치분 상황입니다 최병청 선수 4강에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농갑선수 드라이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자 어?